네, 아주 시원시원한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게임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게임 섹터가 사실은 원래 예전보다 큰 섹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 커졌어요. 왜냐하면 크래프톤 상장에다가 또 위메이드가 시총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요즘 변동성 1등이죠. 그래서 김용영 수석연구위원을 모셔서 긴급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고 오면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게임주들 대체로 얼마나 빠졌어요? 일단 상황부터 한번 보죠. 네, 일단 상황은 고점 대비로 보면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 60% 정도 빠졌고요. 고점 대비. 네, 그리고 크래프톤도 반토막 조금 더 났고요. 한 50, 한 2, 3% 그 둘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대형주들이 한 30%대 정도 20, 30% 가까이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형 게임주들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즈 이런 기업들도 고점 대비 한 40%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올해 연초 대비로도 지금 한 20% 이상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이고 아까 언급드렸던 위메이드랑 크래프톤은 한 40% 이상 연초 대비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빠져 있는 상태여서 게임주들 주가가 매우 부진하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위메이드는 사실 뭐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저점 대비하면. 맞습니다. 2만 원에서 한 24, 5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게임주들은 왜 이렇게 떡나게 해요? 크래프톤 같은 것들.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공모가 자체가 좀 비쌌고요. 그래서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밸류에이션 자체는 비싸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좀 거론이 됐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서 성장주가 타격을 입은 부분. 이게 이제 연초에 게임주뿐만 아니라 인터넷 업종들 같이 밀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게임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실적이 하나 둘씩 나오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NC 빼고는 이번 게임주들 실적은 4분기에 다 안 좋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신작이 제대로 된 게 없고 또 연초 작년 연초에 인건비를 대거 인상했던 부분들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비용 증가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닝에 대해서 기대치를 많이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하회하는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망했던 것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안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를 이제 430억으로 했는데요. 정말 일회성으로 볼 수 있는 ipoc에 배분했었던 주식 보상 비용. 이거 600억을 환입하더라도 1000억 수준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를 지금 한 4, 50% 하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회한 이유는 이제 신작... 쇼크군요. 쇼크. 네. 어닝 쇼크입니다. 그래서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기대 대비 너무 무신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주가가 뭐 하염없이 빠질 것 같지만 사실 어제 이제 상당히 안 좋았던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이 유의미하게 한 3%대 정도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왜 그랬죠? 일단은 이제 저점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실적이 이제 작년 연초에 인건비 올리면서 어닝에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4분기 때 어차피 떨어야 될 비용들을 다 떠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카카오도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한 600억 정도 관련된 이제 일회성 인센티브 비용을 4분기에 반영을 했고요. 통신주들도 보통 보시면 4분기 때 그런 비용들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는 끝났고 그럼 22년도를 봤을 때 크래프톤이 좋으냐 아니면 그래도 나쁘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된 거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봤을 때도 아 그래도 크래프톤은 좋아 보이는구나 라는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드리는 이제 뭐가 좋으냐라고 봤을 때 일단 이제 nft 관련해서도 이제 네이버 제페토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고요. 협업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nft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로 협업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는 펍지 유니버스 쪽 관련된 대규모 제작사 m&a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더 헐리우드에 있는 제작사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탭핑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 관련해서도 작년 4분기 때 9천억짜리 m&a를 하나 했고 올해 9월 달에 이제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호러 장르의 콘솔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모바일 게임이었고 올해는 그게 이제 콘솔 게임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인데 이게 이제 잘 되면 콘솔의 매출 비중이 이 회사가 매출 기본적으로 2조 이상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도 콘솔 비중이 한 25% 정말 잘되면 한 30%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공하면 콘솔 쪽 비중이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인 기대치는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크래프톤의 자회사 중에 한 곳인데 스페인 미국 그리고 홍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완전 이제 글로벌 게임 제작 스튜디오를 크래프톤이 인수한 것이고 글로벌 인력들이 그 콘솔 시장 미국과 유럽을 미국 유럽 내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콘솔 시장의 어떤 그 기호에 맞춘 게임을 이제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 기대치인 이제 천만장 천만장 정도에 달성할지 안 할지는 또 이제 시장의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기대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뭐 팔아봐야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미리 이제 그 콘솔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화제가 되고 그러면 맞습니다. 메이저들이 뭐 게임스탑이나 이런 데 메이저들이 오퍼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건 아는데 그거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아직 이제 인게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회사에서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던 부분은 지금 이제 이 코비드 상황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타임라인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아직까지는 우려가 없는 상황이다. 계획대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가을 때 정도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을? 네. 9월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애초에 이제 원래 목표가 이제 그 정도 타임라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뭐 사실 상장할 때부터 사실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은 시종일관. 야 배글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냐. 95% 비중. 이 정도 매출의 게임 하나.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의 어떤 편중된 매출 구조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 그게 이제 돌파구로 지금 말씀하시는 전혀 다른 장르인 콘솔게임. 그렇죠. 콘솔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공 확률은 뭐 진짜 가봐야 되는 거죠.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이제 그 m&a를 통한 확장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트랭 넣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까 그 회사가? 네. 업력은 상당히 있는 회사입니다. 콘솔 쪽으로 쭉 개발을 해왔던 회사고 작년 4분기 때 m&a 9천억 주고 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콘솔 매니아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서브노티카라는 액션 어드벤처 콘솔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를 인수한 거죠. 그 회사의 차기작도 이제 올해 빠르면 상반기 안에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 이제 게임 ip 자체를 좀 다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계속 하고 있고 또 게임 외적인 매출도 늘리기 위해서 그런 펍지 유니버스 쪽이나 NFT 쪽 하긴 현금 많으니까 개발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조 원에 가까운 이제 실탄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인터넷 게임 업종 중에서 본다면은 네이버 다음으로 돈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NFT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거랑 메타버스가 이제 약간 한물 간 건가 하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이제 주가를 보셔서 그렇고요. 주가를 봤었으면은 사실 이제 뭐 다른 업종이지만 예를 들어 이제 전기차나 OTT나 이런 경우에도 항상 그 시장의 글로벌 시장이 확산 보급되는 초기 과정에서는 주가는 오버슈팅을 합니다. 보급률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주가 오버슈팅하고 보급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언더슈팅 했다가 오버슈팅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사실 메타버스라는 테마는 작년도 2020, 2021년도가 사실은 이제 초기 오버슈팅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언더슈팅 내지는 이렇게 가파른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가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하나의 트렌드로 본다면은 오히려 진입하기 좋은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함몰 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네이버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국내 가장 좀 그런 이제 테크 쪽에 앞서 있는 기업들이 하나같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NFT 쪽에 투자 및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SKT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라인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로블록스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블록스가 메타버스계의 북극성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 회사의 방향성을 보고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예측하면 될 텐데 로블록스 이제 뭐 내일 밤 늦게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늦게 발표가 되는데 일단 이제 로블록스의 가입자 지표 그리고 매출액, 성장률 이거 두 개만 보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넷플릭스 볼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 안 보잖아요. 가입자. 유료 가입자 순증 얼마였느냐 그것만 보시지 않습니까? 로블록스도 마찬가지로 DAU, 일간 활성 이용자 수의 순증 또는 성장률 추이하고 매출액, 이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두렵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게 이제 위메이드예요. 워낙 단기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위메이드는 NFT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매우 많죠. P2E 게임의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암호화 자산하고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위메이드는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18만 원일 때도 16만 원일 때도 14만 원일 때도 드렸던 말씀이 원래 하시던 거 아니면 사지 마셔라. 원래 2, 3만 원일 때 위메이드로 좀 재미로 보신 상태 또는 쭉 계속 매집하는 단계면 이제 샀다 팔았다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위메이드의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레벨 자체는 위험부담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가상 자산의 유동화 매출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290억의 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나쁘지 않은 숫자인데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었고 그거를 상당폭 미스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 쇼크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제 하한가 그 다음 날도 하한에 거의 가까이 갔었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또 거의 10% 가까이 빠지면서 상당히 급하게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이 p2e 시장을 열어준 부분 분명히 있지만 p2e 게임이라는 것의 지속 가능성 물론 위메이드가 작은 기업들 중소 게임사들 위믹스 생태계에 참여시키면서 플랫폼화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움직임이지만 결국 상위 20개의 게임이 매출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게임 시장에서의 편중 구조를 봤을 때 그럼 탑티어 게임들이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p2e 게임의 본질은 뭐냐면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다른 게임 대비 p2e 게임을 구분지는 요소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임들이 계속 위믹스 생태계 안에 들어오고 그게 이제 일시적인 유동화 매출 외에도 그 플랫폼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될 때 밸류이션이 다시 위로 열리겠죠. 그래서 일단 오버슈팅 구간 이후에 상당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레벨로만 보면 올해의 어떤 p2e 확산세가 작년의 p2e 확산세가 올해도 유지가 된다고 보면 가격적으로는 이제 진입을 고려해볼 만한 구간에는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위메이드를 플레이해본 적이 없으면 저는 위메이드보다는 카카오 게임즈나 펄오비스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 게임즈 투자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NC를 하는 건 어때요? NC 괜찮죠. 그런데 이제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과 중소형 게임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기대치는 명확히 다르잖아요. 위메이드나 펄오비스나 카카오 게임즈 하시는 분들은 더블을 먹고 싶은 거거든요. NC나 크래프톤 같은 걸로는 더블 먹기는 사실 좀 어렵죠. 완전적으로 난 넷마블은 거의 불가능하죠. 넷마블은 정말 어렵죠. 무슨 말씀이세요? 넷마블 좋아하세요? 아니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넷마블 더블 가능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넷마블의 주가 아 어떠냐고요? 넷마블 지금 이제 10만원 거의 플랫까지 왔는데 넷마블은 넷다블입니다. 넷마블이어서요? 고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좀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방이 없고 여러 개의 사업 코웨이나 하이브나 여러 가지 지분 투자들을 해놓고 있는 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분법으로 반영되거나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또 최근 시장 분위기 보시면 가혹하게 할인하지 않습니까? 특히 상장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4, 50%도 낮은 할인율이다라고 할 만큼 가혹하게 할인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상장사일 경우예요. 그렇다고 보면 넷마블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연간 한 3천억 규모 이 정도밖에 안 돼요. 3천억, 4천억. 그런데 시가총액 많이 빠졌어도 여전히 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천억 버는 회사가 9조. 되게 많이 빠져서 싼 줄 알았는데 여전히 PR이 한 30배 정도 되는 겁니다. 원래 넷마블은 또 원래 비싸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넷마블은 크게 매력을 느낄 만한 주가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넷마블 10만 원보다는 NC 지금 51만 원, 거의 50만 원이잖아요. 훨씬 낫죠. NC도 거의 그 정도에 반통하고 낫군요. 네, 거의 그 정도 낫습니다. NC는 오늘 오후 늦게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어제 티저 영상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5가지의 신작 프로젝트에 대한 짧은 인게임 영상들을 5개 게임을 1분 정도로 편집을 했으니까 하나당 15초 정도 되겠죠. 그렇게 짧게 편집을 해서 프로젝트 영상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신작 라인업들이 계속적으로 되기는 하고 있고 소위 이런 건 우리 죽지 않았다.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뉘앙스로 타이밍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NC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리니지 더블루라는 글로벌 히트작이 유일하게 있는 게임사거든요. 올해 이번 4분기 어닝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유일하게 어닝에서 기대치를 갖고 가는 회사가 NC고 오늘 실적이 시장에 인라인하게 나와준다면 영업이 저는 한 1900억 보고 있고 시장이 한 2200억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라인하게 나와준다면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하는 NC밖에 없구나. 그렇게 유의미한 반등세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 7시 반에 시작되는 백브리핑 시간에 위메이드 대표 나옵니다. 그렇죠. 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출연하고요. 권순우 기자가 또 비판적인 입장에서 맞습니다. 상대 추움을 할 것 같은데. 혹시 게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이따 저녁에 7시 반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주들 중에 넷마블은 따블르 힘들다 이거죠? 네. 지금 따블를 원하는 거예요? 따블를 아니면 게임주 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만약에 따블를 보신다면 카카오 게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카캠? 네. 그래요? 카카오 게임주. 네. 카카오 생태계에서 이제 NFT랑 메타버스를 김 위원님 많이 변하셨네. 지난번에 카카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카카오에 대해서요? 아니면 카카오 게임주에 대해서요? 카카오 전반적으로요? 카카오를 안 좋아하는 거랑 주식으로서의 카카오가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랑 카카오 게임주의 상승 여력이 높은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저는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 특정 기업 집단에 대해서 호불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메타버스나 NFT 쪽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명확하고요. 그럼 이제 일본에 있는 카카오 G 같은 비상장 자회사 외에 한국에서 그 사업들을 좀 디벨롭 시킬 만한 기업으로 자회사로 게임주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계열 회사인 이제 넵튠 카카오 게임즈 밑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NFT 거래 플랫폼이나 P2E 게임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신사업 쪽으로의 확장을 통한 이제 멀티플 상승 이거 하나가 기대가 되고 그러면 멀티플이 곱해지려면 이제 덩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익. Q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익의 양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딘 개발사인 엑셀 게임즈가 작년 4분기 때 연결 편입이 되면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시장 기대치 대비 이익을 한 15% 정도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마진율은 인라인하게 나왔고 이익이 하회한 이유가 오딘 매출이 예상 대비 부진했던 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오딘 매출이 예상 대비 부진했던 것도 이미 11월 11일이었나요. 그때 리니지 W 나오고 나서 오딘이 2위로 내려오고 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이 17%. 하이틴 높은 10% 후반대의 영업이익률에서 20% 초반 수준의 이제 마진이 나오는 기업으로 바뀌었고요. 올해 22년도는 연간으로 그 오딘의 실적이 높은 영업이익률로 반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2분기 정도에는 오딘이 대만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성과까지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 규모의 멀티플 리레이팅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카카오의 자회사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가 조금 반등했거든요. 멀티플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한 7만 5천원? 2천원? 이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PER이? 아 PER은 이제 한 22배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게임즈 작년도 급등주 3인방 중에서는 밸류상으로 매력도는 가장 높고요. 20배 초반에는 3인방이란 게 위메이드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거기서는 가장 낫겠죠. 그렇죠. 그중에서는 가장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펄 같은 경우가 이번 4분기 실적은 얼마 좀 전에 한 30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는 사실 지금 시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 4, 50배 수준의 상당히 높은 멀티플이 그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또 내년도 그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지금 녹아있는 도깨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멀티플이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실제로 붉은 사막 나왔을 때 웬만큼 초대박치지 않으면 이건 주가는 흘러내릴 지리산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스토리 지리산 그것처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깨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도깨비 말씀 아 그 도깨비 말고요. 게임이 도깨비인데 알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웃기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리산도 시청률로만 봤을 때는 10% 전후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망했어?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해외 플랫폼 쪽에서도 팔렸고요. 그런데 높았던 기대치 대비 초대박은 아니구나. 미스터 선샤인 느낌 아니구나. 이 느낌이 빡 들면서 주가가 사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주가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펄어비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이미 성공한 게임 오딘이 이익을 깔아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nft나 메타버스 쪽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잘 되면 멀티플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 안 돼도 어차피 이익에 기여한 게 0이었기 때문에 그냥 멀티플만 안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 굉장히 제한적이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 맞습니다. 컴투스는요? 컴투스는 이제 4분기 어닝이 많이 깨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만 원 초반 정도면 이제 하반기에 컴투버스 쪽 즉 메타버스 플랫폼 그다음에 2분기에 p2e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트레이딩하기는 좋은 구간인데 사실 이제 제가 12만 원에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14만 원 갔다가 이제 어닝 쇼크로 지금 10만 원까지 밀린 상황이어서 아직은 저점을 좀 다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망세 단기 관망으로 보시다가 p2e 게임의 런칭 스케줄이나 컴투버스의 런칭 스케줄이 정해질 때쯤 해서 이제 트레이딩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게임 회사들이 뭐 죄다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나도 메타버스 플랫폼 할 거야 나도 코인 발행해서 뭐 nft 할 거야 다 똑같이 이렇게 가면 이게 뭔가 경쟁력도 좀 별로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nft 사업을 특정 게임 업체가 한다고 했을 때 p2e 게임으로 가느냐 아니면 nft 거래 플랫폼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p2e 게임으로 가는 거는 이제 위믹스처럼 시장을 먼저 열고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준까지 가면 이게 플랫폼화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나오는 다수의 기업들은 일단은 그 특정 p2e 게임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야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첫 게임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베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고 nft 거래 플랫폼으로 가는 거는 이제 예술품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nft 발행 많이 하잖아요. 그거 판만 깔아주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래액에서 수수료만 떼가는 근데 그거 왜 게임 회사가 하냐는 말이에요. 그거 이제 테크 기반에서 게임 회사들이 자사 ip를 예를 들어 이제 웹툰 ip로 nft 발행하듯이 게임 회사들도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nft 거래 플랫폼을 지금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쪽 그 다음에 인터넷 기업들 하다하다 이제 뭐 엔터 기업들까지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잖아요. 엔터는 원래 테크 베이스가 없었던 상황이니까 제가 뭐 굳이 하다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럼 이제 게임 기업들도 기존에 이제 테크 베이스로 계속 여기까지 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걸 미래의 먹거리로 인정하는 것이죠. nft 거래 플랫폼을 미래의 먹거리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점하기 위한 개발들을 하는 것이고 대형 게임사인 이제 뭐 예를 들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를 nft 거래 플랫폼의 형태로 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 제페토랑 이번에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p2e 게임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가 실적 속도가 왜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그 재무제표를 다 본 건 아닌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 김윤정 의원도 아시겠지만 게임 회사의 인당 인건비가 높지 않았어요. 방금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사업이잖아요. 보면 가서 뭐 그래픽하는 분들. 소수의 예를 들면 개발자와 예를 들면 유료화 모델을 짜는 사람들이 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하부 구조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이 예를 들면 대박이 나면 이게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였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또 암호화자산 쪽으로 가면 그 인력의 구성비가 매우 비싼 인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개발자라는 분들이죠. 요즘 뭐 개발자 요즘 뭐 예를 들면 개발자 좋은 A급 개발자들을 30명 모으면 그거 자체가 기업 밸류 300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단위당 인건비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갈 거다. 그런데 사실은 메타버스 NFT 이런 쪽의 수익의 창출은 상당히 이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워닝쇼크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적자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게임은 개발이 안 돼 또. 왜냐하면 게임 개발의 축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게임의 개발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백기에 투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게임 개발 인력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개발 인력들. 기존 게임 개발 인력을 줄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뒤에 말씀하셨던 그 우려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고요. NFT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고급 인력을 수혈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증가를 상세할 만큼의 이익 창출 능력이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중소형 주들보다는 대형 주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지금 게임 주들은 작년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중소형 게임 주들 장이었잖아요. 올해는 사실 대형 게임 주들 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이나 NC 같은 기업들을 위주로 좀 이제 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NC 카카오 게임. 뭐 크래프톤이랑 대형 주 중에 크래프톤, 중소형 주 중에는 카카오 게임즈.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임이 근데 계속해서 이제 금리 상승하는 구간에 지금 일단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게임 주가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때는 그냥 어지간하면 쉬고 있는 게 낫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저는 인터넷 종목들을 더 선호해요. 제 커버리즈 중에서는 인터넷 게임 여기까지가 바이콜이고 엔터는 지금 보지 말자인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금리 인상 뭐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퍼주, 고성장주에 대해서 센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좀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위메이드를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고 중소형 주 중에서는 PR이 그래도 20배 때가 나오는 앞에 2자 정도는 나와주는 종목을 중에서 고르시고 대형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배 미만으로 떨어진 종목들도 꽤 있으니 열 몇 배짜리 종목 중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콘텐츠 쪽, NFT 쪽, 콘솔 쪽 이런 쪽으로의 다각화 모델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로 선별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하고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거의 이제 많이 이제 의미 없는 상황으로 갔다. 그럼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때요? 사실 이제 2020년도에 게임주들 실적에 한 번 뿜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분위기에 조금 약간 도취돼서 21년 초에 인건비를 대규모 인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바일 게임 매출은 21년도가 여전히 코비드였는데 20년도 대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성장성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가 코비드로 인한 일시적인 게임 소비 증가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비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게임 소비 트렌드 자체에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완전히 리오프닝으로 딱 갔을 때 한 두 개 분기 정도는 게임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끝나게 되면 어차피 게이밍 인구 자체가 크게 늘거나 줄거나 PC방 매출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까? 네. PC방 매출은 게임 종목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무관합니다. 유의미하지 않아요? 유의미도 아니고 그냥 무의미하다고. 무의미해요? 네. 아. 그래. 전에는 PC방 매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PC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상장 종목 중에서. 모바일화. 네. 모바일화도 돼 있고 또 PC 매출 비중이 이번에 이제 펄오비스 같은 경우에 다시 50% 위로 올라가서 좀 의미 있는 비중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 경우에도 또 국내 매출 의존도 자체는 또 낮은 IP다 보니까 국내 PC방 매출의 트렌드 흐름 이런 것만 가지고 국내 게임사의 실적이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조차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그렇게 또 만들어버렸군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모바일 게임으로 시장이 완전히 쏠려버리면서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모바일 게임 매출이나 순위 같은 것들은 저희가 주간으로 뭐 일별로도 나오지만 일별로 트래킹하는 건 무리가 있고 주간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트래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게임 중에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아.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저조차도 이제 크래프톤 커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공모가 부담 때문에 한 두 달 늦게 커버리지 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하염없이 하락을 해서 이제 이 가격대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또 유독 컸었던 인터넷 종목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더 그런 부분이 좀 도드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좀 어려운 세그먼트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는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게임주 안 하시는 게 좋다. 변동성이 워낙 크고 트릭기한 섹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린 바는 있지만 어찌됐건 오늘의 자리에서 본다면 현재 게임주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관련돼서 아주 시원시원한 설명해 주신 분은요.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